먼저 2번 미니스터리 싱글 립싱크 무대 공개합니다. 궁금합니다. 음악 공북이다. 지금 키드폴을. 안 쓰네? 김유나 씨 약간 이런 노래 나오려나? 외국인이 왜 나와? 어디 볼까? 내가 잠든 이곳은. 너를 볼 수 있는. 외국 사람 아니야? 시린 바람 흔드는. 보이스가 이상한 보이스가 아니야. 이미 너무 잘 맞는데? 엘리사 오늘 네가. 에이, 아니다. 얼어버린 그 화를 안 보고. 야, 이거 뭐야? 뭐야? 나는 또 너와 살고 싶지만. 이게 너무 작은 게 아닌 것 같아. 이거 보이스가 아닌데? 엘리사를 위하여. 엘리사를 위하여. 엘리사를 위하여구나. 야, 이거 묘하다. 김경훈 씨의 슬픈 영혼의 아리아. 새로운 버전으로 편곡을 했을 텐데. 이 노래를 참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고. 이 편곡 들어보셨어요? 처음 들어봤어요. 좋은데요? 좋은데요? 저는 순간 처음에는 제 노래가 아닌 줄 알았는데. 야, 이렇게 부를 수도 있군요. 저 팝인 줄 알았어요. 신호의 목소리일까요? 립싱크 데타의 목소리일까요? 누구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까? 어떡하죠? 너무나 그냥 확신이 확 쏘는데요. 확 쏘나요? 네. 이 분이 진짜시네요. 립싱크 데타 분이 진짜다. 네, 진짜 싱어.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에요. 그러면 미스터리 싱어는 가짜다. 가짜다. 음치일 것이다. 죄송합니다. 아까 제가 잠깐 음치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지. 진짜 두 분이 경쟁이에요, 오늘. 저분은 실력자입니다. 아, 왜죠? 일단은 제가 강원민방에 아나운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. 오! 이야, 이거. 친구들 이뻐요? 본 기억이 있어요. 오! 저 너무 예뻐. 보통 친구들이 다 물어보잖아요. 이뻐요? 저는 본 기억이 없고요. 전혀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. 그냥 또 흔들리지 그래. 네. 저는 초지일관입니다. 초지일관. 이 분은 음치시고요. 오케이.